끊차! 끊차! 아! 아! 달아! 끊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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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싫어! 구독! 인형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드 워드를 해볼 건데 오늘 꼴등 팀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는 게임을 진행할 거에요! 오늘의 팀은 바로 연장자팀! 그리고 중반팀! 나이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젊은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현등이야! 바꿔주세요! 너 애 싫어요! 죽어! 죽어요! 니형님 우리 나이의 파워를 보여주자고 그럼 원래 고령자들이 잘하는 법이야! 고령자들이 원래 잘하는 법이야! 니네가 뭘 알아? 고령자들이 잘하는 법이야! 어쨌든 오늘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는 배드 워즈! 바로 업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꼴등 팀한테는 벌칙이 있으니까 최소 2등은 해야된다고! 늙은이 정도는 이기죠!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 이게 나라고 늙은이야! 나이가 많으면 노하우가 많다는 거야! 노안이 왔겠지! 안 되겠다! 쟤는! 미호님! 쟤는 혼내줘야겠다! 일단 우리 침대가 부셔지면 안 되니까 보호! 보호! 보호하고 일단 보호! 그리고 상대팀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된다고! 미호님이 집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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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는 혼내줘야고 application 형 얼굴이 plain pow! 아 şCH но fizer 검방지구만 아주아주 건방져 중반중반 저기 젊은 팀들은 열심히 철을 모으고 있는 거 같구만 쟤들은 철을 좀 많이 먹어야 돼 철 좀 들어야 돼 젊은 팀들은 철 좀 들어 죽여 우리 검칼이야 죽여 아 죄송합니다 야 어디 몰라보래요 이들이 그냥 야 쟤 왜 이렇게 과격해졌어 나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뿅 미호님 미호님 저기 갑옷이 다 있어 어 야 저것도 못 받게 해봐 우리도 갑옷이 있어야겠어 나 건만들고 있었는데 개인상자에다가 개인상자에다가 책 놀다 갑니다 꺼 진짜 댕댕님 잉녀맨티비 꼰미남이라고 잘난척하니 이래서 잉녀맨티비 방탄소년단이 안될거니까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악플중 꽤나 논란이 있겠는걸 자아 아직 아무도 탈락 안했네 침대 아무도 안 붙여졌나봐 아 부술라 했는데 좀 안타깝더라구요 역시 방탄소년단 아니야 저기 레드팀 철갑옷 입었어 우리도 입을 수 있어 진짜? 응 근데 왜 안 쳐들어오지 쟤네? 우리는 안전하게 사는게 좋거든 맞아 우리 도박하지 않아 진짜 무섭다 니네 전망해 전망해 온다 전망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럴수가 유효님 수비 준비해야될거 같아 여객들이 오고있다고 오고있어? 안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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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잉 안갈래 가 아니 안갈래 가 가는게 좋을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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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고? 이게 뭔지 알아? TNT? 안 대~! 우리팀이 콕콕 없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kal Malphi 일단 철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갈게 우리 갑옷을 다 업그레이드 해야겠네 오케이 저기 다이아몬드를 주워서 해야 돼 갑옷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저기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고 있는 여덟이 온다 순순히 에메랄드를 넘긴다면 너네는 유효 사태를 비하할 수 있을 것이야 아니 일로와 나도 철갑옷이니까 할만해 넘어오기만 해봐 저 뒤에 녀석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일단 내가 다이아몬드 좀 주도 올래? 우리 젊은 애들이나 때려 눕혀 우리 다이아몬드 좀 주도 올래? 어 내가 주워서 올게 일단 젊은 녀석부터 죽여볼까 댕댕은? 그래 난 젊은 녀석들이면 보기 싫더라 여자야 나도 요즘 보기 싫더라 꼰대들이구만 꼰대들 우리 젊은 것들은 말이야 어른을 봤으면 다 잘 돼야지 방어구를 업그레이드 줄래? 방어구 들어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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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술비하고 있어? 얘 침대 여기 있구나 누술게 여루야 그냥 우리 포기하자 우리 끝났어 알았어 에이 벌써 젊은 것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포기가 빨라 맞아 나 때는 말이야 이때도 포기 안 하는 법이야 그래 우리 열심히 했어 너무 슬퍼 얘네 이거 어디다 숨겼냐 아 이렇게 빨간팀이 없는 사이에 빨간팀에 우리 침대를 부수고 우와 우리 침대를 부수고 우리 침대를 부수고 빨간팀에 침대를 부수고 빨리 빨간팀 부수고 빨리 빨간팀 부수고 빨간팀 간다 빨간팀 간다 오케이 여기 침대를 잘 가라 이 바보야 오케이 자 우리 우리 우리집 괜찮은 거 맞지? 아직 야옹 빨간팀 빨리 부수고 뿌셔 뿌셨어 이미 그래? 응 너네 죽이면 끝나 니네 집 야 죽여봐 이제 니네 집 없어 우리집이 없어? 작전사고 퇴를 해야겠구나 죽었대 한 번이라도 죽으면 이제 끝나 어우 깜짝이야 이 집에 미래는 나 안가? 리아야 설마 너 너밖에 없어? 리아팀은 탈락한 건가? 아니 한 명 남았어 댕댕이가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녀석 별거 없더라고 아니 TNT 터뜨렸어 야 뭐야 이게 괜찮아 요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네 니네 괜찮아 괜찮아 와 니네 집 어딨어? 어? 애들아 내가 선물 줄게 바다리 없다 내가 선물 줬어 어 어 아 안 해 나네 자 부숴 볼까? 침대 좀 네 안 돼 여기 침대는 내가 찍힌다 으아 카라 안 돼 안 된다고 ㅇGO 여민이 잘한다! 파이어볼! 귀엽네 그럼 파이어볼로 되겠어? 점評 점評 니 컨트롤도 못하니 아저씨야! 좀만해 이리와 난 풀 피야 아 안 낚이네 우린 죽었나? handed or 불쌍해라 만만한데? 만만하다고? 아 댕댕이다! 댕댕이가 미쳤어! 우리 집에 왔어? 왔어! 도와줘! 댕댕이가 우리 침대 댕댕아 오른쪽 조심해! 도망가! 일로와 너는 손을 넘고 있어 댕댕이 검 멋있어 내가 검이 좀 세 보여 안돼! 나이스! 나 댕을 다 뺏기고 말았어! 아! 뒤켰다! 니 녀석 에메랄드 탈구나 타라! 죽였어! 주님 때 죽였어? 그럼 쟤네 보아를 못해 난 끝이야 여기서 몰래몰래 주처럼 파고 있더라고 오케이 요로야 이제 가자 이제 가자 하하 아니 자기 집에다가 폭탄을 터뜨리는데 요로야 가자 이제 아! 댕댕아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집에 왔어! 폭탄을 던지고 있어! 파이팅! 이거 어쩌지? 댕댕이요! 댕댕이요! 어떻게 해봐! 우리 침대 터지겠어! 알았어! 기다려봐 오! 침대! 침대! 푸레마! 우리 집 부셔졌어! 단면 죽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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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마지막 목숨이야! 라이스! 우스고 놀이 커! 뭐야 지금 1대1이야? 마지막 한 명 남았어! 2년밤밖에 안 남았어! 안돼 내 컴을 보라고! 안돼 이럴 순 없어 아까 보니까 여기에 숨어 있던 것 같은데 3남자 Egypt 산남자 어떻게 우리 마파 이 start해야지 그래 안돼 문헌가야 돼 도망가야되 도망.. 저어 도망.. 저어 욕 어, 떨어졌어? irasание 날아올라 에잇 저 아늘 에잇 나는 별이 달라요 에잇 깊은 밤 날개를 달구 너무 피 없잖아 이러면 안 돼 계속? 야! 야! 안 돼! 얘 건 뭐야? 너무 검이 너무 화끈하잖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매콤한.. 매콤했어. 에이, 김니아 버스 탔네? 이러면은 이제 꼴등팀은 요루루와 쥐늑대가 되었습니다. 아, 꼴찌 안 했다. 오늘 꼴등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자, 벌칙을 받으러 가시죠? 좋아요! 자, 이제 들어왔고 오늘 벌칙할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야. 어, 냄새 나. 여기는 나의 화장실이고 너희들을 똥으로 만들었거든? 한번 끈가 해볼까? 끈차! 끈차! 아, 더러워! 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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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싫어!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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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했던 요루루를 싸버렸네? 똥손들이 이렇게 똥이 되는 게 딱 적당하지? 끈차! 끈차! 끈! 나 안 나갈 내용 있어! 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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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왜? 따뜻하고 좋았는데 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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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차! 끈! Eller 힐! 끈차! 이 녀석을 다 힘들게 어 싫어 이 녀석 좀 끊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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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의우 abus 안돼 저기 따뜻하고 좋았는데 아쉽네 드디어 꿀등들을 다 쏴버렸구만 이 똥손들은 이렇게 똥처럼 만드는 게 제격이라니까 자 그럼 끝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